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한 대의 오토바이.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어릴 때 보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별을 지금 한 7년째 열심히 별을 차다니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별과 나와 떠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불행했던 것 같아요. 평범한 일상이 그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어린 시절. 그 잊혀져버린 행복을 찾아 지리산의 시인이 됐습니다. 별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이원규 작가를 만나봅니다.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광양시 다안면.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원규 작가는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. 서울에서의 찌든 삶을 청산하고 지리산 시인으로 살아오던 그가 지리산 너머 섬진강변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? 백운산과 지리산이 섬진강도 마주보고 있는데 등치는 지리산이 더 큰데 백운산이 기운상으로 온 형님산이라고 해요. 옛날 도선국사 때부터 그랬어요. 지리산 마지막 공부는 백운산 와서 해야 된다.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. 여기 와서 보니까 지리산이 더 잘 보여요. 지리산이 있을 때는 지리산이 잘 안 보였는데 한 발 물러서서 백운산 기운에 앉아서 유유자적 하니까 백운산도 잘 보이지만 지리산이 더 잘 보이는. 진한 삶을 둘러볼 수도 있고. 지난 24년. 지리산 시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던 그는 10여 년 전부터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. 취미로 잡은 카메라가 지리산 시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 거죠. 사진 한 장으로 시 한 편 되는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영상 사진 한 컷이 시 한 편이 되는. 그러니까 카메라로 시를 한번 써보자. 사진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10년째.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찍어왔던 것. 또 제가 지리산 섬진관이 사니까.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지 않았던 것들. 그거를 찾아서. 안개와 구름 속에 야생하면 별 찍다가. 지금은 이제 별만 한 7년째 찍고 있어요. 우리나라 별만.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별의 모습들을 찍는 작업. 공들여 시 한 편을 쓰듯. 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이원규 작가만의 작품. 별나무입니다. 농수보들 밑에 가서 별을 기다리면 캄캄하잖아요. 홀로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시가 많이 오죠. 옛날 기억도 되살아나고. 까맣게 잊었던 일들도 오고. 또 어르신들의 추억들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. 돌아가신 이모님도 생각나고. 다 옛날 기억들이 복원된다 그럴까요.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도. 영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. 시로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자신이 원하는 별나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는 이원규 시인. 하지만 원하는 나무를 찾아도 빛공해가 있는 곳에선 별이 잘 보이지 않죠. 열심히 발품 팔아 찾은 별나무가 50여 그루. 그 중엔 다시 찍을 수 없는 별나무도 있다는데요. 한 겨울에 홍시가 매달은 채로 꽁꽁 얼어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. 더 이상 이것도 찍을 수가 없어요. 이 의신 지리산 의신계곡 고래 이 근처에 다른 집이 하나 들어있어서 밝아졌어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찍을 수가 없고. 또 홍시가 겨울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얼은 채로 오래 있기가 어렵거든요. 그때 운 좋게 별이 나온 거여서. 별 홍시인데. 제가 아주 스스로 만족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한 컷 한 컷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나무. 이원규 작가의 사진 속에 담긴 풍경은 그래서 더 경이롭습니다.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보통의 인간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도로 하면 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. 이 별이 나와주는 건 하늘의 생각이에요. 하늘의 시간이에요. 인시와 천시는 달라요. 무조건 인간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. 그때 하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문득 저렇게. 저렇게도 멀리 안 가요. 3년이나 5년 안에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줘요. 섬진강을 찾은 이원규 작가. 며칠 전 지나던 길에 봤던 섬진강변 유채꽃들이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. 유채꽃 파트로 들어간 시내 카메라 앵글이 향한 곳은 역시나 나무 한 구른데요. 밤이라면 별의 시간을 담겠지만 지금은 해가 쨍쨍한 낮 시간. 이곳에선 어떤 풍경이 담길까요. 유채꽃 노란 꽃빛에 온 봄바람. 저 연초록 잎에 흔들리는 봄바람을 담으려고. 영상으로 담아보려고. 지금 올 바람이 적당히 좋습니다. 흔들흔들해서 다 흔들려있어 사진이다. 그런데 이게 바람을 찍는 것. 안 보이는 바람을 찍어내는데 노란 꽃빛이 받아주는 거죠. 지금 이 순간 지리산 시인의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건 나무나 꽃의 형상이 아닌 바람의 시간. 밤에도 별을 담는 건 시간을 담는 거거든요. 한 20초. 17초에서 한 20초 정도에. 별빛을 고듬을 쫙 빨아내는 것이고. 지금 낮에는 일부러 더 어둡게 만들어서 흔들리는. 지나가는 바람을 한 13초 동안 받아들이는 거죠. 한 장 사진이 13초가 들어가는 거죠. 자연의 시간을 쫓느라 늘 바쁜 시인. 또 나가? 별이 한 2시간만 와주면 되지. 여기 가까운데 정량. 잎합나무. 잎합나무 꽃은 아직 안 폈는데. 그러니까. 말로는 들어봤는데. 가본 적이 없었어. 정량에 그런 멋진 나무가 있었나 봐요. 이 동네 어디도 그런 거 충분히 있을 만한데. 어찌 이런 데 가면 좋은 거 많다. 공소마을에도 있는데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. 사진 찍기가. 사진 앞에서는 늘 더 까다로워지는 남편. 게다가 별나무를 찾아 툭하면 집을 나가는 가출 전문 남편을.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저는 이제 사진을 잘. 이렇게까지는 모르니까. 깊이는 모르니까. 사람들한테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해요. 제가 잘은 모르지만. 엄청 고생을 하고 찍은 거는. 가끔 본다고. 그걸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오히려 저보다. 사진 가져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10시 50 잘 봐. 자. 선생님 어디 가세요? 별나무를 찾아서. 잎합나무 꽃이 피기 직전인데. 미리 가서 연초로 입사하기에. 별이 어떻게 건지 한번 보고. 고생하고. 기다리봐. 가깝게.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빌 때도. 별나무를 찾아 헤맬 때도. 늘 함께 고생하는 바이크. 함께 달린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 25바퀴인데요. 별나무가 숨어있는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데는. 이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. 오늘 별나무를 찾아온 곳은. 이웃동네 경남 하동의 한 마을. 초생달이 저 끝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. 별이 초록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날은 잘 잡은 것 같아. 별의 시간에 맞춰 와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담을 수 없는 사진. 별을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이 마음을 모아줘야.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죠.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필수. 내 자세. 카메라 자세를 가장 낮춰야지. 가장 높은 별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어요. 나를 야생화. 어린 야생화 찍듯이. 더 자세를 낮춰. 그러니까. 이 뷰파인드 들어볼 때. 해녀. 잡녀들의. 숭비 소리가 막 나요. 호흡이 끊어지니까. 호흡을 참아야 되고. 자세를 낮춰야 되고. 목을 꺾어야 되니까. 혼자 끙끙하는 소리를 냅니다. 어둠이 내려앉은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별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. 절호의 기회. 힘들고 고생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. 드디어. 나무와 별의 오늘을 담은.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 장면이. 탄생합니다. 작가의 카메라 속엔. 또 어떤 풍경들이 담길까요.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별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많은 별을 보여주고 싶고. 또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못 담은.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가서 윤동주 시인 어렸을 때 봤던 별을 다시 담아보고 싶고. 백두산 천지에서 지리산 쪽을 바라보면서 은하수가 떠오르는 것을. 백두산 천지 문의 은하수 반영이 되는. 그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죽기 전에.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의 시간을 담는 시인이 있습니다. 별나무 찍는 지리산 시인 이원규. 시와 사진을 통해 그려가는 그의 낭만적인 내일을 기대합니다. 영상편집에서 만남 부탁드립니다.